똑바로 보여달라니까 그 얼굴 좀 더 부인 화가 많이 났어 걸음이 어찌 그리 빠른지 내 다른 여인으로 훔쳐본 게 아니래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남의 집 안아기 얼굴을 이리 함부로 보려 하시다니요 너무 아름다워 괜히 눈이 나보실게요 아니 내가 부인 얼굴을 보려고 한 게 맞아 세대 얼굴은 봐서 뭐지요 아 인결이 있는 지자고만 뭐하는 거예요 조용히들 하시오 자자 준비가 다 됐으면 출발들 합시다 우리 부부가 갈 길이 멉니다 조용히 하시오 가자 뭐냐 긍정화 어찌 된 겁니까? 행렬을 따르다 내금 이장과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. 변장을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였는데 제법 잘 어울리십니다.